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황새란 유인균, 오늘은 흙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하려고 하면 흙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농사를 할 수도 없죠. 그렇다고 벽에 농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멘트나 콘크리트 농사를 할 수가 없고 흙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흙이 좋아야 된다. 흙이 비옥해야 된다.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사하는 곳은 밭이잖아요. 여러분들 밭에 흙하고 산에 흙하고 한번 비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궁금해서 산에 가서 흙을 한번 가와 봤습니다. 우리 동네 뒷산에 흙을 가와 봤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동네에서 제가 살짝 조금 가지고 온 거예요. 이 흙을 산에 있는 아무리 흙이라고 해도 제가 많이 가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흙을 조금 가져와서 여기다가 콩심을 하고 흙을 가왔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땅에 산에 있는 흙을 가져와서 보니까 아니, 이 흙에는 딱 냄새를 맡아 보니까 냄새가, 흙 냄새가 확 납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한 삽 같은 거 가지고 팠는데 쑥쑥 잘 파져요. 그리고 이상하게 어떻게 파도 흙이 좀 비옥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밭에,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하고 할 때 밭의 흙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뭔가 좀 불만스러워요. 그 흙들이. 그리고 좀 딱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보면 이제 조금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이제 좀 굳은 그런 느낌들이 나죠. 자, 이렇게 이제 산의 흙하고 밭의 흙은 언뜻 비교해도 벌써 산의 흙은 조금 때깔이 좀 바짝바짝하고 밭의 흙은 뭔가 조금 극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밭에서 농사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다가 농약 뿌려야 되죠. 그 다음에 화학비로 뿌려야 되죠. 안 그러면 병충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농사들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산에 여러분들이 농약 뿌리는 거 봤습니까? 산에 화학비로 뿌리는 거 봤습니까? 하나도 안 뿌려도 나무들도 잘 자라고 산에 있는 여러 가지들이 전부 다 잘 자랍니다. 산에는 아무것도 안 뿌렸는데도 그런데 밭에는 안 뿌리면 제대로 잘 안 자라게 되죠. 도대체 그럼 이 차이점이 뭐냐? 산의 흙하고 밭의 흙하고 그 차이점이 뭐냐? 저는 그게 이제 이렇게 하는가요? 이렇게 그 답이 바로 미생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생물. 그래서 산의 흙들은 미생물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아주 풍부하고 밭의 흙들은 미생물들이 별로 이렇게 풍부하지 않죠. 좀 뭐 이렇게 떠문떠문 이래 있고 또 미생물들도 분포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의 흙들은 보면 미생물들이 굉장히 분포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생물 분포가 다양하고 미생물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흙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좋은 흙 그리고 비옥한 흙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밭의 흙처럼 미생물도 분포도 별로 안 좋고 미생물들도 별로 없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흙이 별로 안 좋은 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흙이 건강하지 않고 별로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되죠? 농약도 많이 써야 되죠. 그리고 화학비료도 많이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람들 뭐 나는 평생 병원 한 번 안 가봤다. 어려운 본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 너무 억울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약 안 먹습니다. 약물 필요가 없죠. 약물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약값 가지고 뭐 맛있는 거 하나 더 사가지고 먹죠.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몸이 약하고 뭐 좀 병이 많은 사람들은 약을 밥처럼 먹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 약 먹는 거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뭐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뭐 이렇게 하니까 약이 그냥 밥이 이게 다 먹고 나면 밥 안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약을 많이 먹습니다.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건강하고 야무지고 실하며 거기 어떤 농산물들을 뿌리더라도 어떻게 되죠? 심고 이래도 잘 자랍니다. 병충해도 훨씬 적습니다. 농약 필요 억수로 많이 안 뿌리지도 농사가 잘 되거든요. 그런데 땅이 이제 병들고 좀 빌빌거리고 이러면 농약도 많이 뿌려야 되죠. 병충해도 많이 생기죠. 툭하면 연작 장애니 뭐니 뭐 이래가지고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차이점도 저는 미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제일 큰 문제점이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미생물에 대해서 흙에 있는 그 미생물에 대해서 또 걔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흙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뭐 저는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다보니까 이제 이 책을 여러분한테 추천합니다. 식물학자의 정원 산책 이제 식물학자의 정원 산책이라는 책을 여러분한테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책 안에 보면 이제 크게 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한 네 군데 정도 있어요. 네 군데 이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주제를 네 군데를 하나하나 앞으로 다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중요한 주제가 이 책 115페이지 이제 115페이지에 보면 땅 속에서 찾은 보물 이제 땅 속에서 흙 속에 보물이 있다 그거예요. 그 보물이 뭐다 라면서 적으론 게 있습니다. 뭐 페이지도 한 1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내용이 오늘은 이제 요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서 미국의 어떤 미생물학자가 막 이제 미생물 전문가죠. 미생물학자가 막 연구하다가 이제 땅에 있는 미생물들을 연구하다가 이 땅 속 미생물들이 어떤 작용을 한다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 땅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보물 이름이 글로말린, 글로말린 이라는 거예요. 글로말린. 그래서 이 글로말린이 풍부한 땅은 비옥하고 농사도 잘 되고 뭐 또 가뭄이 오더라도 가뭄도 별로 안 타고 병충해도 별로 없다는 걸 이 미생물학자는 알아낸 겁니다. 근데 글로말린이 부족한 땅들 글로말린이 별로 이렇게 없는 땅들 그런 데서는 농사도 잘 안 되고 비가 오면 완전히 흙이 다 씻기 나가고 가뭄이 들면 땅이 쩍쩍 갈라지고 병충해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농약, 화학, 비효 이런 것도 많이 뿌려야지 겨우 농사가 된다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러면 이 글로말린은 도대체 뭔데? 뭔데? 이게 단백질 혼합물이라고 해요. 단백질 혼합물이면 여러분들이 흔히 단백질이 뭐예요? 여러분들 삼겹살 먹잖아요. 그 고기 그게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리고 있죠? 이게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미생물들,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의 몸체 미생문들의 몸, 그게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말린은 땅 속 미생물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걔들이 활동들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을 해가지고 죽잖아요. 사람들은 이래저래 해가지고 요즘 80, 90, 100살까지 삽니다마는 미생물들은 태어나는 것도 한 20분이면 이 애들이 막 태어나요. 그리고 죽는 것도 빨리빨리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워낙 숫자들이 많다 보니까 앞에서 한 수억 마리가 죽어도 그 뒤에서 수십억 마리, 수백억 마리가 다시 태어나고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계속 땅 속에는 미생물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미생물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땅 속 1g, 이 안에 여러분들이 흙 한 주문만 다 지었다고 하면 그 안에 여러분들이 셀려야 셀 수 없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거기서 태어났다가 그 다음 활동하다가 죽었다가 다시 또 태어나고 또 활동하고 죽고 태어나고 활동하고 죽고 끝없는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 활동들, 미생물들의 그런 활동들에 이해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글로말린이라는 거예요. 글로말린. 그래서 글로말린은 어밀히 따지면 미생물들이 막 지가 여러 가지 먹이 활동을 하고 난 뒤에 딱 죽고 나면 그 미생물들의 몸체가 단백질이잖아요. 미생물들의 몸이 단백질이에요. 죽어도 개들의 몸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개들의 그 몸체가 글로말린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땅에 만약에 미생물들이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글로말린이 억수로 많죠. 글로말린이 억수로 많다는 것은 어떻게 되죠? 그 땅이 비옥하고 건강한 땅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말린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데 일단은 물에 잘 안 씻게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땅에 비 같은 거 오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오만기 때문에 흙에서 다 씻게 나가는데 이 글로말린은 물을 잘 머뭇고 또 물에 잘 안 씻게 나간대요. 그리고 또 열에 굉장히 강하답니다. 그리고 이 글로말린은 땅 속 광물들하고 융합을 굉장히 잘한대요. 그래서 땅을 이렇게 촉촉하게 땅을 비옥하게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글로말린이고 이 글로말린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미생물이다. 이렇게 이 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야 이거다 이거 맞구나 이래가지고 지금 흙을 막 발효하는 걸 제가 지금 연습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한번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것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흙 속에 예를 들어서 이제 흙에다가 여러 가지 물질들을 넣는 거예요. 과일 같은 거, 과일 껍질 같은 거 이런 걸 했었으면 그걸 막 이렇게 믹스기로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미생물을 넣습니다. 미생물을 넣어서 이제 그거를 발효시켜가지고 흙하고 다시 이렇게 융합을 다시 또 섞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흙을 발효를 하려고 이거 태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태비는요. 완숙, 완전하게 발효가 돼야지 탈이 없습니다. 어중간하게 이게 뭐 발효가 된 건지 뭐 이건지 저건지 어중간하게 만들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거기서 막 여러 가지 이렇게 태비 냄새 있잖아요. 막 그 고약한 냄새 뭐 이런 냄새들도 나고 그럽니다. 실제로 태비가 완전 발효가 되고 나면 냄새가 오히려 향긋합니다. 여러분들 산의 흙냄새, 숲의 냄새들 어떻게 씁니까? 향긋하죠.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슉크해집니다. 그런 식으로 완전 발효가 되고 나면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태비로 인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염려하는 것들이 싹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사진 중에서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생물현미경이 있거든요. 생물현미경. 자, 그러면 이제 이파리, 이건 잎이에요. 이제 산에 갔다가 이제 조그만한 잎을 이만큼 떼어온 겁니다. 떼어온 잎을 이제 생물현미경으로 저희들이 이제 본 겁니다. 이제 보통 이제 저희들이 400배 아니면 1000배로 확대해서 보는데 이건 400배로 이제 저희들이 확대해서 본 건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사진인데 여기에 보면 이 잎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수분이 막 움직이는 게 지금 동영상이 아니라 가지고 여러분들 잘 안 보입니다만 여기 동영상들이 이 수분이 막 움직이게 막 보여요. 그래서 땅이 비옥하고 이 건강한 땅에서는 거기서 자라나는 작물들이 막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땅이 뭐 시원찮고 빌빌거리고 이러면 이제 이거 여기에 있는 수분들이 제대로 활성화 안되고 여기저기서 막 막히잖아요. 이제 요런 부분에서 만약에 수분이 제대로 안 가고 막히고 그러면 거기서 병이 생깁니다. 그 병을 이제 뭐 저는 그 전문 농업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뭐 병명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자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몸이 내 몸이 혈액순환이 잘 되면 어떻게 되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건강하죠. 근데 여러분 몸이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피가 피하고 기하고 이런 게 제대로 안 돌게 되면 여러 군데서 막히게 되죠. 쫄쫄쫄 가다가 만약에 손목에 막히게 되면 관절염 여기에 막히게 되면 여기 또 병 어깨 막히면 뭐 오십견 이게 막히면 고혈압 두통 무릎에 막히면 또 무릎 관절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만 때만 변명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하고 똑같습니다. 이 나무도 이파리도 수분이 제대로 순환이 잘 되고 나면 어떤 병도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죠. 설사 생기더라도 그 부분만 달랑 병이 생기고 그 이파리만 딱 떨어지고 나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전체적으로 순환이 잘 안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다가 고이고 고이다 보면 이제 여기저기로 해가지고 자꾸 병이 옆으로 뻗어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픈 사람들 보면요. 항문에만 아픈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분이 뭐 아팠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지만 머리지만 그 다음에는 여기여기여기 해가지고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환자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병이 확산되듯이 나무들도 식물들도 똑같은 형태로 병이 확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만 건강하게 해주면 전혀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순환만 잘되면 없는데 그 순환을 잘 지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식물한테 영양을 충분히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식물이 어디서 그 영양을 받아들이죠? 그렇죠. 땅입니다. 땅. 그래서 땅의 영양분들이, 땅의 수분들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화학 비료를 뿌린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픈 사람들이 알약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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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한 대여섯 개씩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땅이 비옥하고 건강하고 야무지고 싫어하면 어떻게 되죠? 약 안 묻어 낫듯이 굳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약 같은 걸 안 먹어도 밥만 잘 먹어도 몸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땅이거든요. 땅심입니다. 땅을 비옥하고 건강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미생물들의 역할이 무지박지하게 중요하다. 그래서 땅에 어떻게 이제 미생물들을 활성시키고 또 그 미생물들이 땅에서 어떻게 정착을 해가지고 생태계를 이루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정착을 하고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결혼하고 애들을 놓으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느냐 그게 사실은 이제 미생물 농법, 미생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 핵심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농사는 잘 몰라도 미생물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응용하는가 앞으로 쭉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제가 이거가 그냥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시장것은 내가 하면 뭐 한약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사가지고 약탕기를 하나 샀습니다. 조그만한 거. 거기다 넣고 다리에 가지고 한번 이렇게 딱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미생물을 넣어요. 미생물을 이제 저희들 유원플러스균을 이제 여기다 넣습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스푼. 이 스푼으로 이제 한 스푼 정도를 넣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발효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한테는 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다음에 그거를 넣게 되면 이제 발효가 되고 거기다가 저희들이 발효식초 이제 천연발효식초죠. 그걸 또 여기 또 넣어요. 그러면 이제 먹기가 훨씬 좋습니다. 맛도 좋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는 뭐 아침에 오면 이거 한 잔 먹는 게 어 제 그 뭐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마르면 물 대신 이렇게 먹거든요. 그거 하고 똑같이 땅에도 어 이제 요렇게 해서 제가 이제 미생물을 이제 간접적으로 물 대신 이렇게 섭취를 하듯이 땅에도 어 땅이 이제 뭐 처음부터 뭐 산에 있는 흙처럼 뭐 그렇게 건강하면 굳이 뭐 미생물을 뿌려줄 필요가 없죠. 근데 밭에 땅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딱하고 뭐 좀 비시비시라고 뭔가 기분 나쁜 것처럼 뻣뻣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을 파보면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제 그 흙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 현미경으로 해가지고 보면요. 산에 있는 그 흙하고 흙 속에 있는 미생물들하고 여러분 밭에 있는 미생물들하고 미생물의 그 분포 자체가 다릅니다. 뭐 산에 있는 흙들은요. 벌써 막 또래똘해요. 또래똘하고 팍팍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는데 밭에 있는 흙들은 빼빌거립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것도 막 천천히 막 너리 터졌습니다. 걔들이. 그 이유가 여러분 밭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다가 5만 대만 농약, 화학, 피로 이런 걸 막 뿌리놓으니까 걔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건강할래야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식물들도 묽게 없다 보니까 뭐 빌빌거리고 빌빌거리니까 병이 드는 거예요. 병이 들으니까 또다시 농약 뿌리고 뭐 뿌리고 막 이게 끝없는 악순환인 거죠. 5만 대만 이제 뭐 이제 그 병명들이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무 요렇게 딱 생각하면요. 뿌리는 하나인데 뿌리 하나인데 이파리는 뭡니까? 수백, 수천 가지 아닙니까? 사람 병은요. 병은 아니 밥 잘 먹고 똥 잘 사고 잠 잘 자면 병 걸릴 게 뭐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거기서부터 5만 대만 병명이 다 생겨가지고 병명은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근데 밥 잘 먹고 똥 잘 사고 잠 잘 자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즐겁게 살면 뭐 병 걸릴 일이 없죠. 걸릴 일이 없습니다. 뭐 감기 같은 걸려도 저녁에 뭐 이래가지고 한숨 자고나 아침 되면 깨워내 주고 이렇게 우리 어릴 때 건강할 때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뭐 지금은 뭐 기침한 들컥 해도 뭐 난리 나가지고 뭐 코로나니 어쩌니 뭐 이러는데 제가 그런 거 보면 야 이 불가한 50년 60년 사이에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나 하는 걸 느낍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뭐 우리가 땅에서 나는 거 뭐 아무거나 뭐 흙도 집어먹고 이래도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이제 이렇게 농산물 같은 거 해가지고 뭐로 해가지고 씻고 농약 제거한다고 뭐 이게 뭐 씻다 보니까 그냥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산의 흙하고 밭의 흙 그 차이점은 바로 미생물이다. 산의 흙이 건강하죠. 그 산의 흙을 다 퍼가지고 와서 농사 지을 수가 없는 거니까 여러분 밭에 있는 흙에 이 미생물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활성화 시키고 산의 흙처럼 그렇게 이제 흙냄새도 아주 향긋하고 그리고 땅도 이렇게 푹시푹시하니 이렇게 비옥해지는 그런 걸 이제 만들어 보자 하는 이제 그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방법들 이제 여러분 밭에 있는 흙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제 그걸 잘 이렇게 활성화 시키는가 그 방법들은 차차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한 100개 정도 만들 지금 계획이거든요. 100개 정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이걸 쭉 보시다 보면 하루에 한 3, 4개만 보면 한 달이면 100개 다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전체적인 그림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런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배경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밭에 여러분 농작물에 얼마든지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단답형으로 뭘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약간만 문제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죠. 뭐 헷갈립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경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